어 리버! 오! 라박이! 오! 라박이! 리버 잡아! 리버 점 세야돼! 어어어어어어어어! 아어어어어어어어어! 줄겠습니다. 알파고가 한번 잡아주자. 근데 서킷은 약간 장기전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위치는 좀 장기전보다는 좀 봐야됩니다 이 위치는 오늘 한번 지긴 했는데 알파고가 박코드님 어서오세요 아 한번 복수 한번 해야겠네 그러면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방금 전기회 와 아 너무 스트레스 진짜 게임하는데 나 진짜 키보드 뿌싯뻔했네 와 다크 떠나셨을 때 진짜 멘봉 와가지고 어 어 야무치기네 태균 몽군 성형 VS 재웅명은 오메 재웅명은 오메 재웅이형 생넥 성균 어? 생넥대 배터미네? 어 이러면 근데 좀 봐야겠다 원서치 때리면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서치 때려서 치즈 가야돼 무조건 가로도 가로도 가나요 가로도 어 가로부터 갈걸 아마 웬만하면 웬만하면 가로부터 갈텐데 배떡이면 가로부터 가야 지겨서 좀 봐야돼 아직까지 아직 모릅니다 아 새로야 와 이러면 위험하다 아 이거 많이 위험하다 어 생넥을 존줘 버리네 어 예 배랑 마련 안우고 나와요 안우고 나오는데 음 안좋은데 이러면 완전 완전 재웅이형이 기분 좋은 상황인데 이거 이거 아마 가로 못죽일겁니다 이게 이게 성균이가 일곱시 가면? 예 아마 못죽일거에요 안죽일라고 할거 같은데? 째는거 하는 째는거 할거 같은데 성균이 약간 근데 일곱시 가긴 가는데? 지금 마련 찍으면 되긴하거든요 아 안찍었다 아 이러면 못죽여 아 15 커맨드라 그냥 빵만 줘야돼요 아 이러면 생넥이 많이괜찮죠 마련도 취소했다 마련도 취소했어 지금 이거 가면 안돼 절대 안돼 배럭치즈 그냥 막아 투게이트 선투게이트라 강사님 생각에 고맙습니다 절대 가면 안됩니다 오 이러면 사실 스타트가 너무 좋다 재웅이형이 그냥 연기하는거죠 그냥 프로브 나오게 어 이거 연기좋아요 좋아요 어 좋았다 이거좋다 이거좋다 어 이러면 할만하지 이러면 진로도 많이찍어야되서 어 20원쓰고 지금 한 60원 곱하기 했어요 어 완전 이건 좋다잉 완전 가난할거 같은데 이러면 이거 본전풀어 수질 그냥찍었네 이거 태란할만합니다 이러면 음 근데 이러면 취소할걸 한다나 아 하나 취소했다 하나 취소했어요 방금 음 취소하자 어 아닌데? 찍었어 뭐야? 어 이러면 완전 괜찮은데? 와 제이득 어 봐 안나와 지금 그 프로브가 어 이러면 완전 줄여야죠 괜찮죠? 어? 어? 아이고 또 시싱칭님 또 5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실러 찍어가지고 이건 태란이 할만한 상황이죠 사마리까지 찍어줘야되요 김성현 사마리까지 찍은 다음에 뚫리는것만 조셔야면됩니다 한 6드라떼 사업됐을때 6드라 8드라떼 뚫키바 이런것만 누나 찍었고 사업 안찍찍는거 보니깐 그냥 손눌러보고 때릴것같아요 어? 아니 이거 왜이렇게 갑자기 커서고 고장났어 마우스 커서가 박스로만이 어서오세요 이거 로브가겠다 사업 안눌놓고 손눌보죠 그냥 어? 사업차 사업 눌렀는데? 근데 이거 로브가는게 더 좋은데 상황은 그니까 지금 이러면 알파고가는 훨씬 좋아보이는데 네 배땀이 좋아요 기분 완전 좋지 마우스 커서 이거 왜그러냐 갑자기 고장났네 어... 이러면 여기서 아머리 지으면서 하면 괜찮을것같은데 지금 아머리 직접 아카데미네 에드벌 5개 고맙습니다 아머리 지었고 아 아카데미였죠 아머리는 제우경이라서 그냥 6벌 쓰나본데요 6벌 쓰려나본데 근데 이거 한번 사업때 막 뚫으러올수도 있는데 생각해야되요 생각해야되요 어 생각한다한다 이러면 하지 이러면 하지 좀 나와있어야되 한 3마리? 에스십이 아케이드한다 근데 아 바린 4개다 바린 4개다 바린 4마리야? 어 4마리 뽑았구나 어 질러 커 나이스 어어 못해야되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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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좋죠 테란이 그거라 막은거에요 살짝 어 좀 당황할뻔했어요 어 이거 알파고 3탱크 찍었어요 어 5탱러쉬 6탱... 5탱러쉬? 이거 5탱러쉬도 가능하겠는데 음 하겠다 한번 마린 찍는다 그치 배제 안하면서 와 5탱러쉬 하겠다 진짜 마린 찍네 앞마당 가스 빠른거 보니까 뭔가 리버 소금 리버 쓰려고 하나 볼건데요 송리 근데 리버보다 5탱... 5탱러쉬 타이밍이 더 빠를거 같은데 어 나이스 리버를 아예 안하는거 같기도 한데? 어 리버네 아 본인 구석에 리버네 구석에다가 어 오 메딕도 한마리 쫓고 족절해 지금 아 근데 아머리 짓는게 좀 아쉽네 아머리 안마다 오 5탱크 5탱러쉬 이후의 앞머리 이거면 근데 피에 좀만 줘도 돼요 갈 때 딱 나오겠다 이번엔 근데 이거 자세한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막히면 딱 위험해 어 이거 봐야돼 위험해 어 이거 봐야돼 위험해 살더라 무조건 손해야 이거 와 시뜨라네 아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되겠다 스캔 찍어보고 지금 안가면 할만하거든요 안가면 할만한데 지금 다른거 뭐 한거 없는데 테란 너 애쉽이 안 쉬어서 안갈거 같애 음 아 가면 오뎅 찍었으면 좀 가고싶긴 한데 아 보이는데 게임 어 봤다 얘들아 숫자는 파악됐고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가면 안될거 같은데 진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이거는 안될거 같은데 시뜨라네 시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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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버 오텅이라서 오 왜 같은데 리버점사가 안뜨러가냐 리버점사가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뭔가 안돼 아 리버 아 리버 못잡아 오 오오오오오오 봐야돼 아 아니요!!! 아... 방금 뭔가 드라 다 죽였는데 아... 이거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잘 먹는다 어, 이러면 2리버 됐죠 이러면 속취하면 위험한데 무조건 속취할 것 같은데 제육이 형 아, 이거 알파고 투팩이라 이거 빡센데? 어, 섬넥 안 짓고 막아서 그래도 막 더있다 이런 건 아니구요 탱크로 잘 막아야 돼. 한 번 잘 막으면 됩니다. 한 번 잘 막고 이거 근데 공중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 개 털리겠는데 트리버에 리버가 여기 있어야지 아 이거 트리버 못 막겠다 와 개 합박인데 그냥 리버가 피가 하나 개피긴 한데 아 유저티가 그냥 피야 어? 그래 누워졌어? 어? 잡는다! 나이스! 이거 죽어졌다 나이스! 탱크! 탱크 빼고 살았지 살았지 이거 살았다 오 살았어 어 섣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진짜 끝날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뭔가 어 근데 아 너무 따다롭다 이거 어 근데 할만한거 같은데 이거 테라 커맨드 빠르고 아 근데 안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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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맞다 아 이거 이러면 아니라면 빡세다 아 아 아 아 망했다 아 너무 아프다 이거는 요새는 제가 리버 한번도 터지면 안되는데 설마 여기다 설마 여기다 내리고 때리진 않겠지? 아 하지말지 못해 좋았을때 다 그런 그냥 아무리 지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서킷 좋은데 재욱이형 캐리 안써줘서 재욱이형 캐리 안써줘서 재욱이형 캐리 안쓰잖아요 잘 서킷같은 맵에서 음 그렇지 캐리 안써주면 약간 그 그거 있잖아 선화머리 안하면 테라 병력 개많은 빌드 그 육벌쳐 음 육벌쳐하면 좀 괜찮은데 재욱이형한테 서킷에서 하하하 하하하 와 영어 그냥 기계 컴퓨터네 인간맞춤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근데 이거 뭔가 셔틀 이거 사실 한번 더 올텐데 누릴수도 있겠다 이거 저기요 셔틀 찍었다 이거 와 이거 그냥 대놓고 와도 빡세겠는데? 투리버 컷 하면서 일단 투셔틀 나왔거든요 아 투리버에다가 투셔틀 뚫키인데 보니까 막을만 할 것 같다 막을만 할 것 같다 근데 한 번 무조건 뒤대려고 한다 6시로 들어온다 막아주면 이거 개이득이죠? 막을만 해요 막을만 합니다 지금 아 퇴가 앞으로 갔다 아 망했다 아 이러면 망했는데 아 잘 뚫는다 오 리버 오 라박이 오 라박이 오 리버 잡아 리버 리버 점수 해야돼 아 리버 아 딱 막긴 막는데 막긴 막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래도 오? 아니 근데 이 이름 찍었는데 커맨은 안보여지게 막아보자 어 막고 게임은 이어서 왔다 이렇게 고맙다 이러면 게임은 이어 나갈 수 있는데 하지 아 불리하기 진짜 불리하다 야 오멘이 좋아하는 상황이야 이러면 진짜 딱 뚫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오 아 이거 리필이 되겠다 또 뭐죠 이거? 공기력?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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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고 오오오오 오 다 맞자 드라곤 다 맞고 9시 벌초 견제 오 나이스 트라이프 좀 많이 흘렸는데 오 나이스 트라이프 좀 흘렸네 그래도 아 네 석취 한번 더 온다 어디? 어 좋네 와 이게 리버 타 있으면 진짜 까다로운데 어떻게 잘쓰네 잘쓰네 아 사질이다 이거 헐마 수질? 수질 정도? 수질이다 수질 어 잘 막는데 이거?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일단 토트도 게이트가 없어서 코멘트 하나 찍자 그러면서 뭐 드랍십이라도 하나 변수 살짝 만들면서 드랍십 찍었죠 네키님 2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네키님 25개월 연속 구독 고맙습니다 9시에 견제 한번 떨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본진이나 토타씨 썰 텐데 알파고라면 이거 변수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테라는 변수 살짝 두면서 해야 돼요 지금 어 리버 어우 아 제발 아 아 상황 너무 빡세다 어 세라니 이기 힘든 상황이다 아 너무 빡세다 아 너무 빡세다 와 인구수 60차이나 왜 이렇게 리버 잘쓰지? 왜 이렇게 리버 잘쓰지? 배쓸 찍었네 인구수 60차이나입니다 거의 졌죠 어 그렇죠 어 와 진짜 60 70 뭐야 와 큰일났다 큰일났어 진짜 어 이거 금방 금방 못맞겠다 뭔가 성균형이 이길 수 있지 아 다음경이 태균형이구나 어 내 영영이야 형 내가 이대임 만들게 네 믿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믿을게요 음 봉이가 끝내는 그림 가자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하는 빌드로 갑시다 오케이 좋아 네 나가세요 이거 앞마당 이 앞마당에 리버 버리는 셔틀인거 같은데 성현이한테 되게 아플거 같은데 음 이거 좀 빈틈이 있어요 왼쪽에 설마 그 딱 거기로 온다고? 와 도면 잘하네 어 이거 리버 로버 아닌거? 이거 맞긴 맞고 리버 하나 타있을걸요? 이거 리버 하나 타있을걸요? 이거 리버 하나 타있을걸요? 피가 없네 아 제발 한방 더 쏘겠다 와 아 어 어 제가 좀 보자 이러면서 또 정면도 생각하니까 와 뚫으러 온다 도메시 와 피 칠당한걸로 와 탱크 옆에 설마 정면 뚫리죠 아 아 너무 없어 선명히 아 제발 질러 바로 안되있어라 아 딱 됐네 와 와 바람이 딱 떼 코맨드 들어가 바로 어 벌쳐 올리나요? 어 못하여야 되겠다 아 근데 탱크가 없어 잠깐 아 제발 아 이거 탱크 한 여기서 좀만 더 있었어도 막았을텐데 어 근데 잘 막는거 같은데 이거 코맨드 코맨드 살려야돼 아 아 끝났다 아 컴맨드 근데 또 만들어 놓은거 있긴 해요 아이고 우리 백두가 또 구독 고맙다 이겨내면서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거 여기 너무 힘들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다 60차이 어떻게 이겨 그냥 커맨드 안짓고 오죠 커맨드가 다행히 앞마당에 하나 주여온게 있어서 고 내리면서 갈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음 기네 일곱시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깨야되는 멀티라서 어 진짜 마인드 개대박나고 그래야돼요 아 스테이지패드 또 있어 와 이비 네 마리 딱 올려주면 아 아 아 아 너무 잘하는데 그니까요 미쳤네 또 키즈에서 와 지민이 졌네 와 너무 잘 부르라 동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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